요! What's up? 네 반갑습니다. 리본의 The Action입니다. 오늘은 또 어떤 미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?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? 저번 하루터리 콘텐츠에서 원터처벌 곡 중에 리본하고 싶은 곡이 있다고 하셨는데 무슨 곡이셨죠? 거꾸로 문 담배라는 노래 있는데 거꾸로 문 담배 아닌가? 그때 그 얘기하지 않았나요? 아 네네 맞아요. 오늘의 미션은 거꾸로 문 담배를 리본 리메이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좋죠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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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제가 그래서 원곡도 들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. 곡수계 한번 간단하게 해주세요. 그러면 혹시 어떻게 리본 리메이크 하실건지 밤에 들을 수 있는 곡? 약간 강변분로에서 운전하면서 밤에 강변을 스치면서 그런 분위기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. 거꾸로 문 담배를 다시 만드는 거 저한테는 아주 반가운 작업이고 빨리 작업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일단 가사는 있으니까 곡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곡을 한번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레고! 저 빠른 딕잉으로, 딕잉 실력으로 제가 생각하던 분위기의 소스들을 좀 받아봤어요 리듬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원곡 BPM이 몇이었을까? 원곡이 생각보다 다채롭네 이게 막 플러스 나오고 기타 나오다가 또 좀 활기찬 기초 나오다가 되게 오랫동안 됐네 원곡 BPM이 99,100 이렇게 나오고 저도 104로 해놨네요 메인 소스는 좀 쓸쓸하지만 어느 정도 달리는 느낌이 있는 분위기를 잡았고 키보드랑 신스랑 키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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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비틀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제가 생각하던 방향성이랑 잘 맞는 것 같지 않나요? 킹팝과 약간 시티팝의 중간에 있지 않는 느낌인가?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되게 잘 묻을 것 같아서 바로 녹음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녹음을 한번 바로 빨리 가보겠습니다 이어서 가 볼까요? 지금 녹음을 하러 왔고요 비틀을... 먹고 있어 일단 먹어야지 하나가 될 수 있어 이 번 번하게 민망하네요 녹음을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녹음은 됐고 이제 또 에디팅을 하러 가볼까요? 먼 길을 가합니다 가봅시다 지금 녹음을 했고 뭐 이건 워낙 입에 붙어있는 곡이라서 뭐 제가 딱히 어려울 건 없었어요 그냥 술술 나왔고 지금 많이 러프한 상태인데 이거를 이제 좀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주면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메인 소스가 노이즈가 좀 심해요 이게 또 막 마스터 과정에서 점점 더 큐다 보니까 이제 좀 지저분한 소리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빈티지한 것 같기도 하고 그 경계선이 약간 애매한 것 같아서 파일을 좀 깎아줘요 저음도 좀 깎았고 알맹이 소리만 딱 썼어요 그냥 저역대랑 고역대 다 깎아가지고 모든 노이즈를 다 제거를 했어요 차이 많이 나죠 이게 노이즈 있는 거 이게 제거한 거 처음엔 좀 막 LP판 느낌도 나고 그래서 좋았는데 이걸 계속 들으려니까 귀가 피곤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좀 애들을 조금씩 EQ잉을 다 조금씩 해줬어요 이번에는 저역대 분에서 약간 알맹이 있는 부분을 올려줘가지고 조금 더 밝게 톤 만들어놨고 원래 목소리도 이런 톤이었는데 딜레이도 좀 많이 걸었고 그리고 이제 더블링까지 같이 합치면은 이 곡은 제가 좀 아끼는 곡 중에 하나고 또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라인이 있어요 제 웹에서 너가 싫어하던 술 담배 줄이려고 했지만 줄 담배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강조해주고 싶어가지고 뷰트를 싹 빼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아예 모든 악기가 싹 빠지고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강조를 좀 해놨어요 더 쏙쏙 들어오게 지금 곡을 만들고 녹음까지 하고 에디팅까지 했는데 저는 만족스럽게 나왔고요 제가 얘기했던 방향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딱 그 정도로 나온 것 같고 요즘 또 쇼미더머니에서 또 저의 사랑 쿤타 형이 또 아주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또 베인을 다시 또 들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또 언트처블 곡들 이렇게 다른 곡들도 뭐 재해석을 했으면 좋겠다 뭐 듣고 싶은 곡이 있다 싶으신 곡이 있으면 리플도 달아주시면 또 이거 재밌겠다 하면은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언트처블의 거꾸로 문담배를 가지고 새로 만들어봤고요 다음주도 기대해주세요 또 이 곡도 기대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Peace out Peace out What's up 너 느낌 알아? 느낌 안다면 Welcome to the ribbon 날 쫓아와 티깅하면 사운드 랭귀지 끄덕거리며 금보다 비싼 시간을 써 그게 우리들의 flex 구독과 알람 follow me now 구독과 알람 Sunpipes 구독과 알람 랩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